2019 포항 전국해양 레저스포츠 제전이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.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동부서지하고 계시는 반명재, 우편의원님, 모든 분들이 심사한 일원단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빈 여러분에게도 음식 문화를 만들어 나가서 우리 전국의 우리 포항을 발열당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. 더욱 육성화시키고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육성화시키고 즉, 꼭 꼭꼭대는 그런 뜻입니다. 그는 꼭꼭이 있고, 취소적으로 다행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어.. 공제적기고 크기 우주 고춧가루 이리왔던 Lake City 로제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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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